1년을 계산하는 방법 1년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 또 거의 모든 문화권이 동일하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년 일정들을 동일하게 씁니다 소위 말해 양력이라고 부르는 카렌다죠 해와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1년을 계산한 양력과 음력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월별로 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있죠 옛날 저희 어릴 때는 하루하루 이렇게 종이 띄어서 쓰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같이 주급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사회는 주력이 있습니다 위클리 카렌다로 해서 한 주간 한 주간이 넘기는 형식의 달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1년을 계획성 있게 살고 1년을 어떻게 나누는가 사실 이렇게 달력이 1년 365일 12개 달러로 정확하게 자리 잡힌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반면 우리 교회에는요 1년을 하나의 주기로 설정하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을 교회력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에는 중심되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력의 절기가 파생되는데요 여기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전 4개 주를 포함한 주일 4번이 포함된 한 달 정도를 의미하죠 오늘부터입니다 반면 부활절은 부활절이 오기 전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40을 의미하는 사순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과 성탄절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하는 주현절이 들어갑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다섯 가지 절기 즉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이 다섯 가지 절기가 교회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됩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1년 내내 생각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교회가 굳이 그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고대가 아니더라도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다 자기 스마트폰에 자기 일정, 나름의 일정을 다 조합도 하고 만드는 시대지만 이렇게 된 건 불과 몇십 년이고요 몇백 년 전만 가도 집집마다 시계나 달력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농경이 주로 되었던 농업사회에서는 이 모든 절기는 씨뿌리고, 바정하고, 모심고, 추수하는 이런 농업생산에 기반된 그런 절기들이었던 거죠 반면 교회력은 교회에 오면 아, 지금은 주현절이구나 아,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1년의 계획을 교회를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뭘 보고 아느냐라고 하면 교회 내에 있는 그림,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장식 또 앞에 해놓은 이러한 장식물들을 보고 이걸 알아채리는 거죠 일종의 교육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림절 초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치면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날인데 이걸 기념하는 게 바로 보라색 초를 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보라색인가 이러한 절기별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색상으로 이걸 상징화한 겁니다 색깔이 꼭 진리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색깔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하나의 색깔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라색은 이렇게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색상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보이면 이게 무슨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인가 보다 이게 벌써 색깔에서부터 벌써 오는 거예요 문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이런 색상과 이미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주이기 때문에 가장 진한 보라색의 촛불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연보라색의 촛불에 불을 켜죠 두 개의 양초에 불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 주에는 더 연한 분홍색 초 네 번째 주는 연분홍 초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때에는 하얀 초에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총 다섯 개의 초에 불을 붙이는데 가운데 있는 제일 크고 흰색 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붉은색 빨간색은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에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또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과 황금색도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제가 가운을 입고 추수감사주의 가운을 입고 여기다 이렇게 둘은 길쭉한 천을 보셨을 거예요 그걸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 스토리 바로 그러한 색상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회중이 지금은 어떤 절기구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강단의 장식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그런 장식들을 많이 없애긴 했지만 과거에는 늘 스토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성화나 색상을 가지고 절기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좀 회복해서 우리가 사실 교회력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다 있긴 한데요 교회력에 따르기만 하면 사실은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예전과 교육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라색으로 오늘 마스크 한번 써봤어요 앞에서 보니까 정말 장관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구나 하얀색 마스크도 비슷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라색으로 같이 마스크를 끼고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화를 하고 다른 거 아니죠?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다른 데 가서 응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라색의 기다림 보라색의 의미를 좀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의 절기를 지킵니다 대림은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대자와 예수님의 오심 강림하심을 상징하는 림자가 합해진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어드벤은 황제가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오신다 그러면 히스 어드벤 이런 단어를 쓴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게 대림절기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성탄절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의 절정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런 면에서 성탄의 절기는 우리에게는 축하와 기쁨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와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해 대림은 기다리는 절기 어떻게 기다릴까? 우리가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정해진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날짜가 정해진 기다림 예를 들면 우리 성탄절 12월 25일 기다리는 거죠 또 학창시절에 소풍 가는 기다림 이런 건 날짜가 정해져서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왜 시간이 빨리 안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명확한 기다림이 있는 게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제림의 그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날을 성탄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초림 성탄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제림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안 오시면 더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오늘 저는 제목을 좀 보라색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이 보라색 기다림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 기다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다림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물론 기다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그건 과정이죠 우리에게 있어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나중이면 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빠를수록 좋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빨리 만나면 좋겠고 다만 그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 기다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요 딱 세 줄 걸쳐 나오는데 이 세 절에 시몬에 대한 소개가 참 신기한 게 그는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지도를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시몬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여성으로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도 한 분 나오시는데요 이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많고 늙을 때까지 이들은 또한 공통점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보편적이었어요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근거는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주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이상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기다리는 동안 그냥 멀건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시몬과 한나가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성전에 갑니다 특별히 남편과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이제 84세 84살이 된 이 과부 여선지자 한나는요 성전에 가서 뭘 하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로 성전을 섬겼어요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의 봉사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 성전을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데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기다림은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동안 한다면 주님은 약속하신 놀라운 기다림이 만남의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심원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경건은 유세베이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경건은 그냥 금욕적 생활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이웃이 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 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마다 참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는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자기 시간도 드리고요 자기 물질도 드리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거는 안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을까 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오는 것 자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 아닐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말로는 바쁘다고 하지만 말로는 아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랑은 비교가 안 되죠 한국전쟁 때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더라도 뭐 우리 막내 손주 결혼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회복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자는 그렇게 되게 합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생활로 전도할 수 있다 일부분 맞고요 일부분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잘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야 저 사람 아주 훌륭하네 성품이 참 좋아 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칭찬 들은 거예요 내가 칭찬 들은 거예요 내가 칭찬 들은 거예요 그 좋은 성품 훌륭한 생활에 대해서는 이웃이 칭찬한다 그러면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되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보고 감동받아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분은 극소수예요 저는 아직 그런 분께 많이 못 봤어요 복음은요 선한 행동이 통로는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선행으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구원은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야만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담돼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빨리 오시길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하기 싫은 일 혹은 할수록 힘든 일이라기보다 해보면 참 귀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몬이나 안나와 같이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내 일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일 이게 직장이든 생계든 나의 사생활 가정의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는 일 이게 바로 보라색 기다림 예수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역의 균형이 온전히 잡혀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1주 동안 지난 두 달 넘게 열심히 했던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특공대하고 부모 기도회 그런데 전도특공대는 말 그대로 직접 전도를 한 거예요 지나가시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직접 전도를 했는데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우리 교회 밴드에 이 전도특공대 사역에 참여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야간 근무하고 피곤하지만 전도특공대 가는 날이면 신바람 나는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야간 근무까지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이럴 때 아 나 누군지 알아 지금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썼는지 아는 게 그게 뭘 중요해요 이런 분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전도하는 게 신바람이 나요 누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신나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 때문에 개근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두 번의 연차까지 사용하면서 11주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 일을 위해서 직장에 휴가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는 많겠죠 직장일 때문에 교회 일이나 참여 못하는 건 허다하게 많아요 그걸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직장에 연차까지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기쁘니까 하는 거지 누가 뭐 돈 받고 합니까 또 혹은 이게 누가 시켜서 강요한다고 될 일입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균형 잡힌 사역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난 뭘 하면 좋을까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이거 어떤 분들은 또 하나 라고 하지만 매년 이것 때문에 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가대원은 보란듯이 한 줄도 앞으로 나왔네요 깜짝이야 보란듯이 아주 한 줄도 나오셨네요 나오면 또 여기다 의자 놓고 더 해야지 근데 사역 박람회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씩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따 우리 예배 마치고 식당 앞에 로비에 저희가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안내판들을 만들어놨고 이것을 일일이 그 위원회별로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데 교회를 내가 조금 해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야겠는데 근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죠 또 이게 부담되지 않을까 내가 과연 끝까지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뭐 책임만 맡고 뭐 들쑥날쑥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은 저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도 분명히 주시고요 이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주하고 두려운 염려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일 책임져 주시는 건 너무도 중요한 균형인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무엇에 최선을 다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의 삶도 의미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 위에 분명히 주님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무원이 그랬어요 결국 시무원의 품에는 예수님이 안기게 됩니다 놀라운 감동의 순간이죠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무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안나에게는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이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인생은 정직하고 인내와 성실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그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라색의 기다림 끝에 있는 만남의 복을 성취하는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소망과 희망을 갖는 위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